네 안녕하십니까 박살부입니다 자 오늘도 복근 운동 중에서 드래곤 프레그라는 동작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권상훈씨가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했던 동작이고요 이소룡이 최초로 먼저 보여주기 시작했던 복근 운동 중에서 최고 3급자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인의 복근 강도라든가 복근의 힘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한번쯤 도전해보십사 하고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네 편의 벤치에 이렇게 앉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어깨에 높게 맞춰서 눈높이로 교정을 시키신 다음에 손에 비치는 귀 옆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온전히 허리의 귀와 복근의 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올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둘 셋 넷 다섯 힘듭니다 동작 자체가 많은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최고 3급자 코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십시오 인증샷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황스사볼이었습니다